자 민준이 오늘 A의 십사마귀를 하기로 했네요 계속해서 공부를 안하고 있고요 이쪽에 앉으세요 얘는 어떤 소리나는가요? 얘는 어떤 소리 났었죠? 기억이 안나나요? 뭐라고요? 알파벳 불러주세요 알파벳이니까 T 맞아 T T가 내리는 소리는 O는 4가지 소리 낸다 했는데 뭐였더라? 아 여기서는 대표 소리 A P는 앞치면 TAP TAP 그 다음 얘는 배운거잖니 배운거잖아 어제 아니 저거 못했어 하하하하 니가 얼마나 패드를 대충 하는지 선생님을 알겠다 어 Under Under 뭐래? 뭐라고? Under Under U는 U가 내리는 소리는 다 얘기해봐 U U U O 여기서는 O N은 O O D는 E가 내리는 세가지 소리 E O O E E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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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 O O O O 여기가 UNDER 얘는 뭐였어? TOP 얘는 뭐였지? 뭐라고? 베이스가 아니고 베이스 베이스 OK 그래서 V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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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A는 A 자 여기 소리 안나는 E 있으면 건너 건너 가서 네 이름 뭐냐고 물어본다 했지 A S는 합쳐서 FACE 다음 얘는 UP 얘는 T는 T I는 IE E 어 여기선 내 이름 불러줘 I 몇가지 소리 TIE TIE G는 G는 두가지 소리 뭐하고 뭐 E는 힘 빠졌어 E는 힘 빠졌어 힘 빠졌어 E 발은 R 합쳐서 TIG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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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Umbrella 라면 Umbrella Umbrella 그럼 얘는 뭘까요? 얘 글자 이름은 뭐야? B는 무슨 소리? R은 R E는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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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대표 소리 E, E 이건 무슨 소리야? 브랠 브랠 Umbrella 브랠 뭐 이러면 브랠 브랠 LL은 무슨 소리? UL 브랠 A는 힘 빠졌어 브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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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무슨 소리네요? UL 힘 빠졌어 어, M 무슨 소리네 그럼 이건 뭐하대 엄브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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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민준이 이거 다 본 글자다 나그치의 책에서 안봤어 손 나야되겠다 너 패드 정말 대충하는구나 너는 이제부터 패드하고 체크하고 나하고 같이 수업 더 하고가 아니 이렇게 다 모르잖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뭔지도 모르겠으면 얘 뭐야 베스트 베스트 V는 V E는 대표소리 에 S는 T는 터쳐서 베스트 어제 조끼 이런거 배웠어 안배웠어 기억도 안나죠 얘는 T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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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는 대표소리 N은 T T T가 아니고 T 합쳐서 T T 얘는 A는 B는 A는 대표소리 N은 B는 A는 대표소리 N은 Ven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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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시험초 선생님이 되어니다 삼각 personally username 1 B 2 3 2 3 4 4 2 2 1 2 2 2 3 2 3 3 4